이런 것이 없다 죄송합니다 짜잔 직원은 독수리 형제가 소화하고 배수원은 김수호가 소화한다 빈혈공주 나의 프로포즈를 받아주시오 내 비록 머리는 모자라나 피는 넘쳐라니 당신의 피가 되드리겠소 저희 할아버지 못보셨어요? 못보셨나보다 우리 할아버지 의사인데 장인사 사실 우리 할아버지 여기 원장님이세요 좋지요 명실 할아버지 회진도세요 난 하늘이 좋아 구름도 좋고 석양도 좋고 바다 위에 떠있는 무지개도 좋아 넌? 난 교복 미쳤나봐 저게 왜 예뻐보이지? 난 엄마 몸에서 나는 생선 냄새가 싫어 정말 싫은건 생선 반찬 밥상에 누워서 나를 많이 보는게 너무 무서워 난 주사 반응 저걸 한 번에 다 마셔버리면 안될까? 엄마는 어떤 꿈을 꿀까? 난 엄마 잠든 뒷모습이 제일 슬퍼 내가 슬퍼 내가 슬퍼 내가 슬퍼 내가 정말 슬퍼 근데 언제 태어난데? 오늘 치고 꽤 오래갔는데? 너 성에 와서 무슨 짓 했어 이거 이거 부정타는거 아냐? 뭐했어? 몇장으로 숨기는거 있지? 너 진짜 뽀뽀만 했어? 응? 너 진짜 뽀뽀만 했냐고 아니 뭐그래 야 너 뭐했어? 내가 슬퍼 난 제 슬퍼 주민thiane 우리 우리 스토어는 오케 응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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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게 사모 환자 어디 갔어요? 누구야? 이게 사모 환자예요, 배수원 배수원 환자 오늘 아침에 사라졌어요 예? 어디로요? 글쎄요 수학원 좀 갖다 주면 태연 환자 체크해 환자가 사라졌어요? 누구? 이겨서 못했어요 불쌍한 환자 못했어요 먹자 그 다음 날 또, 의사원 병아도 상처 요리가 저는 요리가 의미있고 아.. 이런 느낌이구나.. 수호야.. 재밌냐? 넌 그게 재밌어? 예.. 아.. és.. 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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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야. 어? 내가 부르면 늘 그렇게 대답해 줄 거지? 수호야. 응? 수호야. 수호야. 아버님, 우리 일찍 들어오세요. 좋아하시는 조기명판 준비할게. 오야. 천천히 조심해서 올라가. 예.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가 김남금 시댁이죠? 아, 예. 끊었어. 일단 들으세요. 엄마가 오랫동안 간직하셨어요. 엄마가 오랫동안 간직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하세요. 괜찮으시다면 장미 절차 부탁드리려고요. 너는 왜 그러세요? 그처럼 변해 가는가? 힘들게 가진 않았어요. 다녀 가셨어요. 다녀 가셨어요. 다녀 가셨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